안녕하십니까 정선혜짐입니다. 오늘 일요일 다들 잘 쉬고 계시는지요? 우와 저는 계속 내일까지 어제부터 어제 오늘 내일 계속 장이네요. 이제 헷 건고사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튀김 한번 보세요. 요거는 두룩, 요거는 더덕, 요거는 쑥하고 단봉치도 있고요. 우와 봄남물로 다 향긋하니 튀김을 다 튀겨서 입안에 향긋하니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죠. 보세요. 그리고 저쪽에는 메밀 전병도 붙이고 오늘 일요일이라서 제법에도 손님들이 지금 계시네요. 그리고 여기는 바로 식당이라서 튀김도 하고 한번 보세요. 사람들 많죠. 제법. 바로 옆에는 버섯도 밟고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바로 장사하는 곳 풍경입니다. 저기 바로 메밀 전병. 정선의 강원도에 오시면 메밀 전병 수수부끄미가 정말 유명해요. 여기 오셔서 전도 드시고 튀김도 드시고 그리고 정선아 중에 얼굴도 보고 오늘도 행복한 한 시간되세요.